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. 두루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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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빵브라더! 두루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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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번 판 끝내겠습니다. 이길 수 있어요 형? 어 2라운드 끝냈잖아? 저 판에? 아 그거 저... 아 뭐야 이거? 나이스 핑킬 심술한 손님 62개 가자. 아 룰렛 나오면 안되는데? 말리는데? 오케이 아 걸릴뻔했어. 69 앞에 걸렸습니다. 개빈. 아 아 아 아 아 아 디콜 땡겼어 아 아 디콜 아 디콜 땡겼어 아 개빈 아 아 디콜 아 아 윤정현 때문에 디콜 땡겨 아 디콜 땡겨 아 이거 존나 아파 아 아 정현아 네? 니 때문에 디콜 땡겼다 형이 직골이요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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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비 아 고개를 딱 뒤로 돌리다가 뒤로 당겼어 순간 아 아 아 아 저희나 어떻게 할거야 여기서 윤티 빠르네 네 근데 형 뒤에 있어 미안한데 응 맞게 응 지르지 못하 대가리 안돼 응? 끝났어 수고 퇴근할게 수고요 수고요 오예 됐나요 맞나요 좋아요 삼 Avec Men 최고의 1도 마무리하고 deux GBP를 심순한 쏭 refined game entwickelt 3 장현아 이건 니 때문에 내가 이긴거야 야 거기서 왜 스탑을 하려고 그래 어? 아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감이 안 잡혀요 정현아 네 연습 좀 더 해라 막 모여? 러너 연습 좀 더 해라구 아 러너 센스가 없네 다시 또 이번 이번 라운드에 끝내줄게 이번 경기에 아 아 부처 못 채웠어 아 말렸다 쬐야되는데 못 쬐겠네 정현아 네 지는길 같이 타지 말자 네 밀어드렸습니다 오케이 먼저 갈게요 먼저 가세요 먼저 안 갈래요 먼저 안 갈래요 먼저 가면 사내거든요 이거 오케이 막아 오케이 러너 안 막혔어 정현아 한 번 더 빠지자 지는길 천천히 가자 아 공개 오케 튄키밋 옥 도망가라이 아 싫어 옥 옥 옥 도망가라이 아 뭐야 아 뭐야 우어어어! 아이 그럼 어떻게 해야되지? 오 이겼다 이거 이겼다 끝났다 수고! 퇴근이다 이거 끝났어! 막잡은 별거 없네 따라와 4연패 인정 따라와 정연아 네? 12연패도 못갔으면서 말이 맞네 12연패요? 12연패 왜 이렇게 클라스가 죽였냐 아 저요? 10연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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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미치 씨부래 끙끙이 졌다 이거 저거 안 맞았으면 이겼다 진짜 퇴근 가자 잠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췄에 esehen 혜연아 거리 차이 뭐네? 뭘 살래? 감당되겠어? 감당이 안되는데 이겼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막상으로 퇴근할게요 다 하이패스냐 수고 야 맨날 맨날 좋아요 세기 살아있는 친구 1도 마무리하고 위플레이를 시청자분들께 받칩니다 마무리 말무라 정연아 말무라 옛날만날 좋아요 세기 살아있는 친구 말무라 정연아 네 만두 먹으러 갈게요 에플라 접시 하아 하아 하아